K-Chant 1위 밸브에 날려드렸는데요 진짜 멋있다 1위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룸법에 이어서 또 한 번 백립립립으로 1위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성격이 어떠세요? 영어의 무대는 이점 다른 것 같아요 PDty 룰링에서 전화하는 상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So B-PEN 여러분을 커뮤니당 열심히 하셨습니다 2위 있는 상태로 인사하고 있는 상태로 인사하고 있는 상태로 인사하고 있는 상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루 더인지 계정이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? 점수 공개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ㅁㅁㅁ이하면선 유재한 2박 점수 이거 모바일 점수 총점으로 저희가 1,2,2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강요 성격이 성격이 아까 넘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3위는요 수고한 벌점 가능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넷컷을 끌리고 기회를 말씀해주신 거죠 네 태연수 때문에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위 선거인과 지금 30년에 영향을 했고 그럼 상상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기회를 시행했을 거 같아요 네 네 아 아 네 정말 예쁜 룩에 카드에 정말 좋고 네 우리 집단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장문이 오는데도 장문 치진 요구지만 엑트에서 즐거운 치점이 오실며 지금 다음 쇼 워싱 1만큼 1,2,3 둘 다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둘